아 저 여기가 위스콘 시내에 뭐냐고 어 알스윗 투데이 나이 툭박스 했어요 샤워가 리더비도 오길래 어 샤워 샤워가 리더비도 오길래 니가 어 어 저 리더비도 클럽이잖아 나이스 웨덕 아 사람이야 자 요거는 니가 이제 어 세러데이에 세러데이에 그 그레스 철치에서 그 컵이에요 커피컵 예 어 들어간거 다 사라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차이나의 그 왜 그 뛰었다 액터들 왜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 어 어 패스용 저 이거 많이 가위바 갖고 오고 자 여기 왔으니까 이제 아스트리스 오버데얼 크로스리스에 스타디 있는데 이런 큐스트리스에 개도하거든 큐스트리 왜 이제 티디뱅크가 오버데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라고 되가지고 테이크워크 한다고 아 에 USA가 투데이 또 썸바디가 이렇게 어 캔하고 어 이렇게 웰치 넛 믹스터너츠를 갖다가 보내 전해서도 어 마이브 템트에다가 모닝에 딱 나오니까 있더라고 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시 같은 것도 보내 전하고 응 응 어 어 아 따라서 어 캐시도 보내 전하고 어 어 캐시 어 어 바이너미니스 도중원화 도네이 캐시야 바이너미니스 어 캐시는 바이너미니스 이에 쓰니까 워낙 힘들어 그러니까 오마이갓이 퀴즈로 펌파 사는거지 전화도 펌파 사는거지 오마이갓이 퀴즈로 뭐 히지어 베리스케이츠 히지어 갬블러 히슈든 해군 머니 뭐 쓰르드어웨이 이제 막 오마이갓이 퀴즈로 펌파 사는거지 그래갖고 바이너미니스 대우는 핸들 캐시 머니 11호트 AM 먼데이 오고스트 19 투자전 포켄 어 어떻게냐 오마이갓이 퀴즈로 펌파 사는거지 그리고서는 데이 인조이 파티 오퍼리션 버짓 어 파티 오퍼리션 버짓 파티 오퍼리션 버짓 다 해보면 어 어 퀴즈로 펌파 어 어 그러니까 피플이 지금 왓 이즈 마이 프라블럼 이제 도전 나오잖아 피플 어 어 이 코리안드레그 테크닉인데 음 아주 된잘 없애요 어 이즈 아메리카닉이 두드레이션 응 응 쥐씨하고 사하크라 전라도에 페이크 테스터머니가 풀리 워크하데요 자스라이크 치저스 트라이얼 페이크 에비던스 페이크 비트니스 페이크 테스터머니가 풀리 워크하데 그러니까 프라우드가 풀리 워크하던데요 야 두드 스티빗이디야 뭐 된 텐이었어 야 하다 부르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수월 날리지 타워 어 그냥 이 두드드 스피티를 뭐냐 하면은 노 스티링 찬스 설치 유튜브 클릭만 해야지 어 두드드 스피티를 뭐냐 프리텐딩 젠틀 스마일을 날리지 그니까 지금 뭐 자꾸만 틈이 스마일하고 있잖아 틈이 막 느깨미하면서 느깨미하면서 일하려 완전 전라도 도기박이나 도기였을텐데 어 스마일 오마이크 어 느깨미하면서 일하려 완전 모든 텐이었을 내려라 스마일하는 거야 어 왓이 지대의 펀칭이냐고 어 어 이프 데이 헤브 서포티드 비면은 아 슈슨 슬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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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슬리빈 틈이 스마일하잖아 건드라고 그랬어 프리텐딩 클로즈 틈이 건드라고 그랬어 프리텐딩 클로즈 틈이 왜 돈 트 브링 도네시언니고 왜 도지 슬리빈 스트리 왓 에스쿠장 오마이크 프리텐딩 클로즈 사우스쿠리아 전라도 테크닉이니까 아 주문 히 텔미 에브리싱 히 트러스미 온리 뭐 이라고 하면서 오마이크 프리텐딩 클로즈 그리고 형 도리부링 아 어 서리어불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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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이 GSA가 이 사탄스 스프리츄얼 프라우드가 풀리버스 가야 응 왔냐 수트핏입니까 어 어 하여튼 머니카덱을 갖고 오고 민한 아이빌 고백도 포리하고 어 그리고 컨실리건 컨실리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참 혁기야 정혁기 너 어 서퍼뜨리라 어 어 어 정혁기 서퍼뜨리라 어 어 정혁기 그래갖고 니가 그 서울대학교 동문들 있잖아 어 컨택을 해서 어 거기에 크리찬들 많이 있을거야 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삼세범 법칙을 내가 어저께 밤에 텐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삼세범 법칙을 갖다가 이 법적으로 어 이제 서포트한거지 종교법이 있잖아 합법적으로 인정된 그 어 종교 아니야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그 법을 존중을 해야지 된다 어 어 예수님의 삼세범 법칙을 따라준다 그 그래서 예수님의 삼세범 법칙 자 세 번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사도방울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 밖으로 나가라 교회 오지 마시오 딱 하고 이제 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거지 저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지 딱 했다 아이가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다 아이가 자꾸만 나온다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이 법으로 섞어주는거지 어 예우 왔구나 이 파이프가 있어 에이 여보 어 댄싱하고 갔어 어 파이프가 있어 저기 뼈를 켜자한테 왔어 어 어 일을 부라도는 안 왔어 댄싱하다가 오버대서 막 크라이 하고 하하 크라스잖아 아이고 그니까 그런거를 협기니가 그 서울대학교 동문들 통해서 어 서울대학교 동창회 같은거 있잖아 해갖고 얘기를 한번 하라고 어 니가 크리찬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는 이 정식으로 인가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보호법에 의해서 이 그 종교의 권리가 있어야 돼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대법원이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 법적으로는 어 권리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가된 종교냐 종교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를 파 된다 그 그 종교 내에서 어 어 그러니깐 어 기독교의 법을 갖다가 어 그렇잖아 어 기독교의 법을 따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게이들이 죽어도 지금 죽게 아니면 자기로 어 어 교리를 나오려고 하더라 크리찬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 특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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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이가 게이피플 워너프게 되는 크리찬이야 그거 불락시켜야 돼 언덜록 안탈게 돼 아 안탈게 돼 이 텐데 또 텐데 멋있어 저치 어렵습니다 어 그거 어 그걸 갖다가 한번 그 서울대학교 동문들하고 해서 어 법으로 제정하는 거 어 그거 한번 해봐 어 마인메세지 투 정혁규 어 이런 스페인만 내가 모르는데 어 어 자 또 내 앞에서 스테릭한다 블랙필이 꼭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서 비포미에서 스트릿을 딱 하고 가 치스트릿을 딱 하고 가 어 꼭 비포미에서 어 어 아프리칸들이 게이 드랍게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 Music 머리카 날iva 할 거야 일단 머리카락을 바꿔 그리고 어 왜케 노예지가 나오자 노예지가 오마주라 나올더라고 아 시딱 십이라고 해봐 응 머리카락 punt 어 아 아 저거 운천! 운천에서 밀리트럭! 아! 그거! 운천 밀리트럭 와 있구나! 운천 밀리트럭이 밀리트럭에 들어있어요 엘리가 좀 와이드 해갖고 카가 엔터를 했어 엔터인데 대열이 노웨 아웃이거든 더 스트릿은 뭐냐면 원하우스 와이드 프론트 야로 되어있거든 그걸 드라이버가 뒤도 나오고 엔터한 거야 거기서 백월드 뒤딱 걸지지 그 US Army 트럭 드라이버가 와 있구나 웬하우스 포이어스 오드 루켓에 딱 마이프렌드 하고 가는데 대열이 노웨이거든 둘락돼있거든 엘리가 좀 와이드니까 엔터를 한 거야 거기서 US Army 트럭이 백월드로 나오려고 했는데 헤데이 큰 거지 이제 오마이갓 인거지 그 드라이버가 왔구나 혁이 니가 그걸 하면 힘을 써라 어? 그리고 그 너는 블로그도 안하냐? 못 찾겠다 못 찾겠어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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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